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샛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5월 8일 저녁 7시 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어버이날이었죠.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정치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어버이날인데 어머니는 빼놓고 왜 아버지 얘기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뭐 어머니를 주제로 한 영화, 작품 너무 많죠. 그래서 굳이 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어머니라는 존재가 주는 그 따뜻함, 사랑, 희생, 헌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참 드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스포츠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재기라고 불리우는 주인공이 있었죠. 바로 골프의 타이거 우즈입니다. 타이거 우즈 얼마 전 마스터스 대회에서 정말 10년간의 그 긴 슬럼프 속에서 멋지게 재기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도널브 트럼프 대통령이 수여하는 그 자유의 메달까지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아이들에 대한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감 또한 굉장히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두 아이에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골프에 복귀하기 전까지 아이들은 골프가 나에게 부상과 고통을 안겨줬다는 것밖에 알지 못했다. 이제 아이들도 나에게 골프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업적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하게 됐다. 아이들이 아버지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한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자랑스러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로서의 어떤 책임감, 아버지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멋진 재기를 이루게 하는 데 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라는 그 단어 속에 담긴 그 무게감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도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는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는 사실 가족 구성원 모드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라는 것은 아무 남자나 아버지라고 불리우진 않죠. 그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자녀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는 이미 자녀가 포함되어 있죠.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또 뭘 말할까요? 그 자녀를 낳아준 어머니의 존재 또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 안에 이미 자녀, 어머니,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정말 아주 큰 무게감을 주는 단어가 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아버지 그 무거운 무게만큼이나 참 외롭습니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굉장히 2004년에 영국 문화원에서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이 설립 70주년을 맞아서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2개 국가의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1위를 차지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1위를 차지한 단어, 어머니였는데 10위권 안에 들어있었던 단어는 보통 이런 것이었습니다. 패션, 열정, 스마일, 러브, Eternity, Fantastic, Destiny, Freedom, Liberty, Peace, 자유, 평화, 미소, 사랑, 영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10위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였는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여러분 몇 위 정도 차지했을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영어 단어 70개를 사실 선택을 했는데 이 70위권 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를 차지한 데 비해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74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할 소식인데 글쎄요. 이 어머니라는 존재가 10달 동안 이 자식을 자기 품 안에 품고 또 보통 양육을 거의 어머니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본능적인 것들이죠. 본능적인 이끌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에 반해서 정말 이 가정의 어떤 생기를 책임지는 아버지에 대한 느끼는 감정은 어머니보다 조금 한 발치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굉장히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디선가 읽은 이 표현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랬습니다. 윤문건 씨가 쓴 책인데 아버지의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라는 이 책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버지란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베개로 삼는 사람이다. 아버지란 겉으로는 태연해 하거나 자신만만해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족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란 우울 장소가 없어서 더욱 슬픈 사람이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아버지란 날마다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정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생존이라는 이 전장에서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전진해야 되는 이러한 아버지들의 어떤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을 부양하는 어떤 책임, 이 책임의 무게를 늘 짊어지고 사는 이 아버지들의 사랑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과는 좀 다른 사랑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는 서툰 표현과 침묵 속에 이렇게 가려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아버지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다녀왔었는데요. 진심 아버지를 읽다라는 이런 전시회였는데 거기에 글과 사진들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읽었던 글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목이 하나라도 더 남겨주시려 라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6개월 시험부 판정을 받았다. 머리카락이 한은큼씩 빠지고 몸무게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얼굴도 몰라보게 야위어 갔다. 치료를 포기하고 귀가한 다음에는 인부를 불러 집 앞 공터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창고라고 했다. 아버지는 힘든 몸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사 현장을 지켰다. 추운 날씨에 얼굴이 보랏빛이 되고 손발까지 뻣뻣하게 얼어도 통증조차 못 느끼는지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든 몸으로 왜 그러냐며 어머니가 애거라드 말려도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돌아가시면 다 소용없는 일인데 왜 저렇게까지 고집 피우며 무리하실까 가족들 마음이라도 편하게 좀 쉬시면 좋겠는데 답답하고 불편한 마음만 가득했다. 이윽고 창고가 완성되고 곡물 건조기가 설치됐다. 얼마 뒤 할 일을 마쳤다는 듯이 아버지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남겨주신 창고와 곡식 건조기는 살림에 큰 보탬이 됐다. 더 이상 추수한 곡식을 일일이 넣었다가 거두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다. 농안기에 창고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 수입도 괜찮았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컸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창고는 아버지를 대신해 남은 가족의 생활고를 많이 덜어주었다. 가족들은 병든 몸으로 고집스럽게 창고를 지은 아버지의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아버지가 그리울 땐 고향집 창고를 바라보며 추억을 떠올린다. 그리고 헤아려 본다. 마지막 남은 생의 끝자락에서 가족을 위해 하나라도 더 남겨주시려 간우기조차 힘든 앙상한 몸을 이끌고 분초를 다투며 노심초사하셨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어떤 묵묵한 사랑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어떤 인생, 인생사 이 아버지들의 역사를 다 묶으면 그게 곧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지금 이만큼 굉장히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되기까지 정말 투쟁하듯 살아온 이런 아버지들의 삶이 있었죠. 때로는 저 사막에 날리는 뜨거운 모래바람을 다 들이며 하시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 뛰어든 그러한 가장도 있었고 정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정말 탄광 지하에서 자신의 어떤, 글쎄요, 자신의 어떤 삶을 캐는 것인지 석탄을 캐며 저 독일 광부로 살아갔던 그러한 우리들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머나먼 나라까지, 베트남까지 날아가서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든 이러한 아버지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들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리고 어떻게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들의 어떤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참 21세기에 참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들과는 항상 가까이 지내실 텐데 아버지들도 굉장히 표현하지 않는 이 아버지들의 그 진심 이 아버지들의 그 묵묵한 사랑 또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 얘기 말고 가볍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짧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